23년 8월 28일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. 참깨를 어제 오늘 이틀 수확하고 있는데요. 수확이 좀 늦었습니다. 늦었는데 많이 말랐습니다. 빠져가지고 우스스 우스스 빠져서 전동 가위로 베고 있습니다. 이 건조대 만들 때 파이프를 어떻게 박느냐 그거 동영상 올리려고 영상 찍습니다. 요것이 기존 한마 머리입니다. 한마 머리 쇠뭉치 그걸 요 파이프에다가 용접을 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요 기존 아시바 파이프라고 하나요. 요 파이프보다는 조금 더 굵은 파이프에다 용접을 해서 요것을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. 아니면 그 무게에 의해서 이 파이프가 박히는 겁니다. 마치겠습니다.